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희태입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 맨체스터에 가보면 당시 방적공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공장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있는데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말구유처럼 생긴 조그만 침대, 이불은 찝피 전부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10대 또는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소녀들이 아침 6시부터 하루 12시간씩 노동해야만 했습니다. 19세기의 일이라고요? 1920년대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을 보셨는지요? 이 영화 초반에 공사 중에 노동자가 추락해서 크게 다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독자는 신경 쓰지 않고 일만 진행하려 하죠. 무자비한 자본주의와 인간 생명 경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자 이 영화의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한 세기가 지난 현재 제주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장 실습에 나선 고등학생은 죽음으로 부모 품에 돌아가고 학교 급식 노동자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로 폐암에 걸립니다. 왜 노동 현장은 안전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죽음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흑수저 출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부통령이 된 벤스 당선자에게 묻고 싶군요. 김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주희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량 조금씩 증가하면서 상습 정체 구간 일대로 점차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소식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노형로 노형 5거리에서 무수천 사거리 방향, 월산 정수장 입구 사거리 1차로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차량 3차로로 이동해 수습 중인데요.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애조로 해안 규차로에서 노형 규차로 방향 지체되면서 차간 거리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형 규차로에서 천백로 한라수목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끝 차량이라면 신호 대기 여러 번 필요하겠습니다. 도령로 신광 사거리에서 노형 5거리 구간 양방향 부분적으로 서행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노형로 노형 5거리에서 무수천 사거리 구간 양방향 신호 앞두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과까지 약 15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연북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에서 제주 우편집중국 사거리 방향 지체와 서행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주서로는 이오태우 입구에서 신광 사거리 향하는 길 부분적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제주시 민속 5일장이 열리는 날로 5일장 부근으로 혼잡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연삼로 신광 사거리에서 2도 광장 방향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관동로 서문 사거리에서 중앙 사거리 방향 부분적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사고 소식 있는 만큼 만전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아침 날씨 꽤 쌀쌀해졌어요? 네, 그렇죠.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어제 한라산에선 올가을 첫 상고대도 관측됐습니다. 붉은 나뭇잎 위로 얼음이 얼어붙어 가을과 겨울이 공전하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산지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쌀쌀합니다. 오늘 제주와 성산의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올가을 처음으로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귀포 21도, 제주 20도, 성산 19도, 고산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곳이 있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동부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서부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를 일겠고요. 남쪽 바깥 먼바다의 물결은 오늘 오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40분, 간조 시각은 오후 9시 27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11도, 습도 72%, 서귀포시 13.9도, 습도 60%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조끄띠, 느량이시쿠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전적 오늘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정부가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졸업생 취업률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직업계고 졸업생 1190명 가운데 취업자는 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취업률은 4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는데요. 이 취업률은 진학자와 입대자, 또 제외 신청자를 빼고 취업자와 미취업자 두 경우만 놓고 산출한 수치입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전국 평균은 55%였고 제주를 제외하고는 40%대를 기록한 곳은 인천이 유일했습니다. 제주가 취업률이 전국 하위권이군요. 그럼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직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걸까요? 대학 진학을 선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진학자 수는 770명으로 취업자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내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6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를 넘겼습니다. 취업률은 전국 하위권인데 또 진학률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이게 좋은 현상인가? 공부를 하겠다는 응원을 해주는 게 맞다 싶긴 한데 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네, 교육부는 낮은 취업률의 원인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재해 사고를 꼽았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전북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21년에는 전남 여수에서 선박에 붙어있던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현장실습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이처럼 현장실습 도중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업 연계형보다 학습 중심으로 실습을 전환하거나 실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누가 죽음의 공간에 뛰어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직업계고 혹시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기술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능력이 다른 것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실제 공기업비나 대기업, 근육권 등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전공과 현장실습처와 취업처 간 미스매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취업률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졸업생들이 취업해서 만족도가 높아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조사 결과가 있나요? 네, 아쉽게도 졸업생들이 입사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꿈을 일구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6개월간 고용상태를 지속한 1차 유지 취업률은 72%, 1년간 고용상태를 지속한 2차 유지 취업률은 56%로 제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유지 취업률, 취업을 계속한다. 이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뜻일 텐데 지역산업을 좀 육성하고 그에 맞는 교육체질 개선이 좀 시급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제주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졌던 조리종사자가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한 학교 경력 14년 차 조리종사자 A씨는 지난달 30일 제주대병원에서 폐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24년 경력의 영양사가 처음으로 폐암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조리실무사의 폐암 진단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제주에서만 두 번째 폐암이네요. 그러면 많게는 수천 명분의 음식을 단시간에 만들어내야 하는 학교 급식실이지 않습니까? 요리 과정에서 여러 유동물질이 발생할 텐데 이게 원인이었을까요? 네, 실제 A씨는 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점심과 저녁을 만들어 왔습니다. 조리실무사 4명이 2명씩 조를 이뤄서 조리 과정별로 식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전이나 볶음 또 튀김조의 경우 평균 3시간 동안 음식이 타지 않도록 조리기구 옆을 지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로운 가스 등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 시간 내내 가스와 연기, 수증기뿐만 아니라 유동물질인 조리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인 것입니다. 단시간이나 장시간이고 3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조리흠? 그런데 이런 단어 좀 생소한데 이건 뭡니까? 네, 조리흠은 기름을 이용한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인데요.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25배나 작아서 흡입시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바람물질입니다. 특히 설거지할 때도 독한 약품에 노출되는데요. 조리 후 각종 솥이 씻기 전에 약품을 바르고 사포질도 하면서 씻어야 하기 때문에 해로운 냄새와 약품 성분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오븐과 바닥 성수할 때는 옵티마라는 매우 독한 약품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 확진이 급식실 근무 환경에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어제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폐암 확진이 오롯이 급식실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급식실 환기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주는 A 씨가 폐암 판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것도 아닌데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도내 급식 운영 학교 190곳 가운데 조리시설 환기 설비가 개선된 곳은 120여 곳인데요. 교육청은 학교 급식 조리 종사 자리 대상으로 폐암 건강 검진을 진행 중이고 2027년까지 모든 급식 운영 학교의 조리시설 환기 설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조리 휴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는 조리로봇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또 로봇이 들어오는군요. 그럼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드네요. 지난 한 해에만 사실 전국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1,500여 명이 폐질환 관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네, 도내 공중화장실에 조성된 장애인 화장실 10곳 중 6곳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장애인 인권포럼은 어제 공중화장실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활동각 13명이 직접 도내 공공화장실 690곳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도내 공공화장실 절반 정도의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적극성이 떨어진 곳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8%의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10곳 중에 6곳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4곳만 장애인 이용 가능하다 이런 말인데 실제 점검에서 어떤 사례들이 발견됐습니까? 네, 실제로는 화장실이 조성돼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일례로 화장실 출입문의 경사가 너무 높아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고요. 또 바닥 표면이 물에 젖으면 미끄럽거나 출입구 한가운데에 볼라드가 설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렵게 화장실에 들어가도 공간이 비좁아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관련법에 따라 화장실 안에 대변기와 소변기, 세면대를 모두 설치하다 보니까 유효공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인데 출입문이 경사가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 못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또 공간이 좁아서 이용하지 못한다. 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목적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 텐데 실제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였습니다. 도내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사숙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희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진행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고가 난 이후에 경찰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두 트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업체의 두 명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좀 확인했던 내용은 노동부 면담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노동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라는 말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나 범위 이런 등에 대해서 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좀 일정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크게 진척된 상황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네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대체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김한근 제주시장이 사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좀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어떤 변화를 주지는 않았나요? 일단 지난달 15일에 진행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제주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출됐고 당시에 제주시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사과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재발방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7월 말에 교육까지 진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주시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없었고 재발방지 교육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그냥 일상적으로 본래 계획되어 있던 그런 예방 교육이었지 문화재 발굴 현장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 사무감사에서 그냥 사과하겠다는 의사만 표명했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사과는 아직 하지는 않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조사가 좀 부실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제출됐고 당시 제주경찰청장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오영훈 도지사의 경우에도 이게 또 관에서 준 관급공사이고 해서 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면서 돈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유족 측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나 그리고 재발방지 마련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성찬이네요. 말은 여기저기 쏟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결국 유족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족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충분한 조사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11월이 되면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7년 11월 현장실습 중에 안전사고로 사망한 이민호 학생의 7주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현장 실습생들의 안전 많이 나아졌을까요 그동안? 네. 벌써 7년이 되어가는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이민호 학생의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만 17세였던 18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사망한 것이 전국적으로 추모와 재발방지 목소리로 이어졌고요. 글쎄요. 지금에 와서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현장실습 제도가 취업을 목적으로 현장에 파견돼서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었고 일터에서 안전이라는 건 지금도 부족한 부분인데 숙련 노동자도 안전보건에 취약한데 실습생 신분인 미숙련 노동자에게 대해서는 더 위험사항에 대처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당시에 교육부에서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현재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값싼 노동력이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생들 참 싸게 부려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이 지금 풀리지가 않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제도로 바꾸겠다.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현장실습을 가더라도 이게 학생의 신분이니까 노동이 아닌 학습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예를 들어 현장교사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겠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 위주로 하도록 하고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이걸 작성하지 않게 하는 이런 방향들이 주요 내용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좀 현장에서는 적용시키는 한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체에서는 현장실습생들을 소위 받을 때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컸지. 그렇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현장실습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따로 업무 분장을 시킨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의 많은 괴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가보니 실제로 일은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니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은 이후에 현장실습 학생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특례조항을 두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계속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직업계고 취업하는 방법, 취업 과정이 학기 중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을 통해서 취업을 좀 연계했던 관행들이 있으면서 아까 방금 나왔던 소식 중에는 취업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제 또 취업률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또 다시 과거의 방법으로 가려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제도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형 채용형 현장실습 제도. 정말 말이 그냥 어쨌든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그 제도를 도입했더니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게 했더니 또 그게 또 부작용으로 또 나타나고 참 좋은 또 현장교사 제도를 했더니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노동자가 결국 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도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또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제도. 말만 들어보면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그런 형태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의 비슷한 성질의 것이기는 한데 과거와 다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각자 전공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 전공과 다른 업종으로도 취업 연계형을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전공과 다른 업종의 기업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체에서 나름의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인데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선도기업이라는 또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이 선도기업은 사전에 좀 안전이 검증된 이런 사업체에 한해서 채용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도기업이 인정된 곳에서도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실 선도기업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그곳이 과연 안전한 일터인가 이것을 사전에 검증하자는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 민간에서 좀 진행을 거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도기업으로 인정된 곳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21년 여수 홍정훈 학생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산업체 채용형 그러니까 취업을 전제로 하는 상황은 이 현장실습생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현장실습 제도로는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취업률도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해서 이제 지금 현장실습 제도는 중단을 하고 좀 전면적으로 다시 이제 그걸 정말 3학년 세계 학년 동안 이제 3년 동안은 온전히 좀 학습을 받고 이제 그 3년의 교육 과정이 끝난 이후에 별도의 취업 연계를 하는 그런 12월 달에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이 또 기반이 돼 있지 않으면 졸업을 해도 가기가 어렵고 아까 앞서도 봤지만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보면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형태로 연결시키는데 지금 그런 산업들이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일자리가 없으니 또 고민이 대학을 또 가야 되는 이런 참 구조적인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다시 제주로 돌아와서 제주도의 현장 실습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산업체 채용형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해서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취업과 연계하는 이 제도를 하지 않겠다고 좀 공약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학생 유족과도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좀 계속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근데 이제 또 대학들에서 또 현장 실습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학생의 현장 실습 제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주학생문화원 정문 앞에 들어서면 광장의 좌측에 보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요. 그 이민우 학생의 2주기 때 이제 제주도 교육청에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으로 제작한 추모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주도 교육청에서 다시는 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운 조형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 실습생뿐만 아니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좀 모두가 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사고가 대다수가 끼임, 떨어짐, 부딪힘 이렇게 소위 3대 재래식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고들은 미연에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는 과거부터 계속된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책임이 있는 주체가 좀 법상의 안전을 지키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세운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고가 나면 그때뿐인 이런 미봉책이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인 의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